저는 코끼리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거에 되게 쉽죠? 그런데 엘리펀트로 찾았더니 6명의 학생이 코끼리 그림을 올려놓았군요. 그럼 그 중에서 학생들에게, 얘들아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이 그림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한 번 더 클릭해서 이게 그림이 꽤 크죠? 그러면 이 클릭해서 전체가 그림이 나왔을 때 그림에다 커서를 대고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세요.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합니다. 종전에는, 종전 한글 97이나 한글 96에서는 이걸 저장해가지고 불러오고 복잡하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사해서 양식에다 붙여넣으시면 돼요. 복사합니다. 그림사전 양식의 두 번째 칸에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됐죠? 수업시간, 이건 과제물로 주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들어오면 그날 공부할 단어들을 이렇게 첫 쭉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애들은 조용히, 약 10분가량 걸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늘 10분가량 걸리는 데 대해서 선생님, 지금 시간이 짧아요, 이랍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몸이 뜨겁거든요. 특히 점심시간, 저는 그런 게 두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늘 들어오면 10분간 그날 배울 단어의 학습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전부 다 쿨링다운이 돼요. 한 두 개 정도 만들어보시죠? 어려운 단어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로 해봤습니다. 제가 컨센트레이트로 했거든요. 그런데 컨센트레이트라는 단어로도 이미 여섯 개가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집중하다. 요즘 아이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작품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다양한 표정이 나와 있죠? 아, 네. 아이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급한 마음에 이렇게죠? 그러나 이 아이들은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이 정도 되면 여기서 역시 같은 요령으로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한글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여기다가 커서 두고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개학하자마자 개학하자마자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 한 학기가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퀴즈를 만들 때는 모음만 밑줄을 쳐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펀트에서 모음 부분만 밑줄로 쳐라 이럽니다. 엘리펀트에서 집중하자마자 집중하자에서도 마찬가지 엘리펀트에서 선생님들 필기하지 마시고 필기하면 잊어버리셔요 오히려 그냥 두 개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좀 어려운 단어로 해서 두 개만 더 이렇게 해보세요 질문,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거 그림사전 하는 거는 좀 들어보신 선생님 계실 거예요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이해만 되시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제가 멀티 영어 사전이라는 사이트를 구축한 이유가 있어요 실은 이렇게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설라이버 타액이라는 이미지를 찾으면 이미 이렇게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서는 설라이버로 검색했을 때 8,140개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고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이렇게 구글이라는 이미지를 수십억 개를 검색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왜 굳이 그러냐 이게 교육적으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라이버를 검색하면서도 사실은 두근만 세근만 타액이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 상당히 음란한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도 검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이나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것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안전한 이미지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천리님들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 4,5년 전부터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학생들 숙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중3,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렇게 여학생들은 상당히 민망해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생님들께서 미리 얘들아 멀티영어 너희들이 네이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교육적으로 여기는 좀 민망한 그림들이 없으니까 이용하고 정 없으면 여기를 이용해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선생님들 여기에 검색왕 구글이다 이렇게 멀티영어 사전에 가보면 검색왕 구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선생님들 구글 주소 알려드릴게요 따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따따점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같이 따따따점 g-o-o-g-l-e.com 네 그렇게 애들아 알려주세요 구글닷컴이에요 구글닷컴 근데 어떤 학생은 그러더라 구글닷컴이니까 글을 구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구글은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은 구글 좀 알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검색에 관한 한 야후세지라고 아무도 안 합니다 구글세지라고 하죠 2004년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이렇게 할 때 구글세지라고 타임지나 뉴스에 이렇게 이미 그러면 여기서 왼문서 선생님들은 지금 왼문서 부분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왼문서 부분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바로 옆에 이미지 탭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약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학생들하고 이런 게임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아는 어떤 단어를 말해봐 만약에 구글에서 검색이 안되면 선생님이 문화상품권 5천원짜리를 주겠다 하고 그날은 문화상품권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애들은 애들에게는 이 문화상품권이 현찰과 똑같은 거 알고 계세요? 애들 눈에는 문화상품권이 이거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이 현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우리가 이걸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자 무슨 단어든 좋아 이 학기에 배울 단어 무슨 단어든지 얘기해서 이미지가 없으면 내가 문화상품권 준다 그럼 선생님들께 문화상품권 퀴즈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단어를 찾아서 없으면 제가 이 문화상품권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분간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단어든 좋습니다 단어가 없으면 이게 문화상품권입니다 만약에 단어가 안 나오면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쳤는데 이게 안 온다 이러면 지금 사이트에 사고 들어간 겁니다 자장량화 말고요 이걸 여러분 했는데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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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